제주 MBC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신보, 제주CBS, 제주의 소리와 함께 후보 선호도와 지역현안 등을 묻는 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후보 선호도 조사의 경우 현재 국회 원내 정당과 지난 1월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서 3%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는 저희 제주 MBC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민주당의 전략 공천과 이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로 요동치는 제주시 갑선거구 조사 결과를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34.3% 미래통합당 장성철 27.6%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송재호 후보는 40대에서 장성철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12.6% 정의당 고병수 5.7%, 자유공화당 문대탄 1.0%, 민생당 양기련이 0.5%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3%, 미래통합당이 24.8%, 정의당 8.7%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지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9.9%, 없다는 33.4%였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에서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30.7%로 가장 높았고 미래한국당이 21.3%, 정의당 9.8%, 국민의당 3.7%, 열린민주당 3.2% 순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의향에는 72.5%가 반드시 투표, 17.3%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50대 이상과 미래통합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갑선거구 성인 남녀 806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해 14.9%의 응답률을 얻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다음 제주시 을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야 두 후보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51.2%, 미래통합당 부상일 31.8%, 민중당 강은주 후보 1.4%로 오영훈 후보가 부상일 후보를 19.4%포인트 앞섰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40대와 블루칼라에서 특히 지지도가 높았고 부상일 후보는 6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4%로 가장 높았고 미래통합당 25.6%, 정의당 8.3%, 국민의당 3.6% 순이었습니다 지지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9.2%로 없다 33.8%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에서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34.5%로 가장 높았고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22.6%, 정의당 9.6%, 국민의당 3.7%, 열린민주당 2.9%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을 69.9%가 선택했고 정의당으로는 5.5%, 열린민주당으로 4.9%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의향에는 89.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0세 이상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을 선거구 성인 남녀 803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해 14.1%의 응답률을 얻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독주가 점쳐지던 곳인데요 보수 진영 통합정당인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지지도가 48.6%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35%로 위성곤 후보가 13.6%포인트 앞섰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4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특히 지지도가 높았고 강경필 후보는 6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9%로 가장 높았고 미래통합당이 26.3%, 정의당 9.8%, 국민의당 3.7% 순이었습니다 지지정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1.8%로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답 31.5%보다 갑절가량 높았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투표 의향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30%로 가장 높았고 미래한국당 24.3%, 정의당 8.2%, 열린민주당 3.4%, 국민의당 3.2% 순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5%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15.4%였고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60세 이상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선거구 성인 남녀 802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해 13.4%의 응답률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5%의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가 휘청이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제주도의회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과 추경예산을 제주도에 검토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제주도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진 실업자와 비정주직 등 5만여 명에게 52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여파에 경기가 얼어붙자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진 재난기본소득을 제주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우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제주도의 구상대로 대상을 한정한다 해도 예산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된 만큼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2,700억 원 정도의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구내식당 테이블 위에 투명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식사 중에 앞사람에게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도청과 경찰청 등에서 시작된 비대면 식사입니다 식당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식사 시간도 부서별로 3교대로 나눴습니다 공공도서관 주차장 한쪽의 천막 앞으로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차에 탄 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북드라이브인 수루 서비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하는데 세 번 만에 800여 명이 2,500여 원을 빌려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JDC 직원인 양현자 씨는 한 달 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업무를 보고 동료들과 대화방에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통째로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일반 기업체는 물론 해양경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만남과 인연을 중시해온 제주 사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도민들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 계약이 현실화되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남교육청이 지원하는 안녕학교닷컴이 개설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창의융합교육원에 마련된 연구실에서 선생님들이 유튜브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스토리가 있는 그림 교실로 참여 학생은 댓글로 반응하면서 실제 교실 수업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업은 전남 13명 등 전국 초등교사 37명으로 구성된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이라는 수업 연구의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습니다 교사들은 유튜브 실시간 수업은 물론 수학과 영어, 국어 등 주요 과목과 과학게임,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수업 콘텐츠는 지난 9일 개설된 안녕학교닷컴 웹사이트에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루 4교시 분량 모두 16개 콘텐츠가 매일 탑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녕학교닷컴은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C와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어 개설 4일 만에 누적 조회수가 12만여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창의융합교육원도 교사들의 열정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선생님들이 마음껏 수업안을 만들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교육당국의 신속한 지원이 척박했던 전남의 온라인 학습 기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태풍급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오르면서 출근길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2도를 가리키고 있고 동부는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9도로 예상되고요 북부와 동부가 18도, 서부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은 14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윈드시어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있고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박준석 판사는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 등을 한 혐의로 중국인 선장 38살 두 모 씨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씨는 지난달 1일 배타저 경제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적발됐는데도 해경의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 활동을 제주도가 언론에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역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해당 부서에 경고 처분했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취업지원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업체 상품을 판매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 안덕면 농민회와 대정읍 농민회 등은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마늘 가격 폭락에 따른 수매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마늘 산지 폐기를 통해 가격이 보장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부는 지난해 수매한 마늘을 전량 폐기하고 올해산 마늘에 대한 수매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오늘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중국 춘추항공은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어제 제주와 상하이 노선의 특별기 한 편을 운항했지만 오늘부터는 운항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정기 노선은 코로나 사태로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 항공사들은 오는 29일부터 하계 스케줄이 시작된 뒤에도 당분간 노선만 유지한 채 휴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칠나무 최대 자생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리리 일대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리리 일대 147헥타르로 우리나라 최대 자생지 중 한 곳인데 다양한 황칠나무 개체가 고른 연령구조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청 차원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보호구역 내 사업이 제한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